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51페이지죠.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위험을 배웠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백분율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분수를 나누면 소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백분율로 우리가 표현하고요. 이 수익률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걸 우리가 기대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비를 제외하고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정이 가능한 그런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가 식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충족이 돼야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대의 수익률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내부 수익률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자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요. 한 3%의 이자 수익을 준대요. 그런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얻게 되는 3%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기한, 그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과 내가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후적 수익률의 의미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요. 얘하고는 비교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거나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컸을 때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52페이지에 가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되면요. 그러면 투자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요구 수익률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가 기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 둘이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한 거죠. 예금을. 그랬더니 한 3%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얻게 되는 3%의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억을 가지고는 안 되고 5억이 더 필요하대요. 그런데 5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융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한 5%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과 내가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더라도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한 8%의 수익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8%의 수익이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8%의 수익이 충족이 돼야만 나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8%인데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예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최소한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8%인데 이 투자로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7%밖에 안 되면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는 시험상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관계가 있었을 때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네가 균형 상태로 돌아갈 때는요. 얘가 얘보다 클 때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가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를 결정한다. 채택이 되게 되면 박스에 있죠.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간다고 돼 있죠. 투자가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반대의 경우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거꾸로 상승해서 균형이니까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개념이 있었을 때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논리하고 같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은 논리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래전에는 이 투자 가치를 구하라는 것도 시험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상 수익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상에서는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천만 원이고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가정하고요. 요구 수익률이 20%일 때 투자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출제를 했던 설레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만 원을 이걸로 할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분의 20 개념이니까 0.2가 되겠죠. 이렇게 할인하면 5천만 원 나오죠.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을 답으로 출제했던 설례가 있어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개념이고요. 다만 이 문제를 줄 때는 림플레 등 다른 요인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주어지고 이 주어진 조건에 한해서만 구할 수 있고 수익도 영구적으로 동일한 수익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관계에서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적 위험인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이 클 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돼 있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투자에는 수익이라는 것도 있지만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클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위험이 작으면 수익이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투자원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위험의 양상은 다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안해서 충분한 수익이 기대되는지를 보고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형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시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 위험, 혐오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요. 투자자들은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호를 해요. 이걸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 태도를 갖고 있더라도요.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이 대가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 같으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투자자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유형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이런 투자자가 있을 때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한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전한 것만 투자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위험, 선호형은요. 소위 언덕이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험이 높아져서 수익이 커지면 효용이 커지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수익이 조금만 증가해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데 대부분 복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로또 같은 복권 사가지고 1등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원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저 등수라도 당첨이 되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만족을 하고 다시 구매해서 일주일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위험, 해피형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비슷하면 무조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 위험, 해피적인 투자자고요. 이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유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위험, 해피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이 제목을 달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도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왜? 반드시 비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에 대한 부분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정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부의 관계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었을 때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수익률의 구성은요. 무위협률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무위협률이라는 것은요. 국채이자율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학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거 수익률을 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 수익률이 바로 무위협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병적인 성격을 갖겠죠. 내가 부동산 등에 투자 운영하지 않으면 최소한 이 수익은 얻게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내가 포기한 기회병에 대한 대가는 기본적으로 놔둬야겠죠. 그래서 얘가 최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254페이지의 중간 밑에 가게 되면 무협률이라고 되어 있죠.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의 실질이자율 같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문 2번을 보면 무협률은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써 요거 수익률을 구성하는 최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채의 이자율은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내가 포기하는 기회병이 커지니까 요거 수익률도 커지고요. 국채의 이자율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내가 포기한 기회병도 작아지니까 요거 수익률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문 4번을 보시면 무협률이 상승하면 요거 수익률도 상승하고 무협률이 하락하면 요거 수익률도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반대로 바뀌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게 두 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무협률을 기초로 해서요. 투자자가 추가로 감수하는 게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럴 때 요 위험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위험 중에 사업 위험을 얘기해 드렸을 때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을 하면 겪게 되는 위험이 사업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는 사업 위험, 내가 돈을 대출받으면 금융에 따른 상환에 대한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가산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이거는 투자자마다 틀린 거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환하는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게 되는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무협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상환하는 높은 대가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투자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서로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255쪽에 상단에 가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정도는 다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요. 문제가 주어지고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맞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은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 가정한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가정하게 되면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관계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위험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 말고는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위험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가급적이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포트폴리오 아시죠? 분산 투자하는 거. 그것도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주로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는 제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산정할 때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무 위험률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험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험이 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그만큼 높은 대가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선택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라고 해요. 이 하향 조정의 의미는요.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측정을 해요. 그런데 투자 수익을 측정하면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있다고 하면 최대 수익률이 10%고요. 중간이 8% 최저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제일 작은 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수익을 제일 작게 잡기 위해서는 비용은 크게 잡고 수익은 최소한 낮게 잡아야겠죠. 그랬을 때 이게 최소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페이지를 넘겨서 256페이지죠. 위험 조정률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음 같은 거 거래할 때 보면요. 삼성전자의 어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채권시장에서 할인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질 않죠. 삼성전자가 부도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적게 되니까 그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 등은 부도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더 크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그만큼 낮게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액면가가 똑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S전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할인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의 어음이라는 것은 할인율이 20%가 돼요.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작아지죠. 그럼 얘는 1억짜리인데 얘는 5천만 원밖에 안 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기초로 봤었을 때 그래서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하지만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로 돌아왔을 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기 평균이라는 게 수익률이고요. 분산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자산을 선택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이걸로도 우리가 선택이 곤란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투자 운영함으로써 위험의 크기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험 축소 안에는요. 위험 통제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오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요. 얘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석을 해서 그중에 가장 위험의 크기, 수익의 크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미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에는요. 임대료라든가 경비라든가 세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투자 수익의 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미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는 정리는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죠.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줄여가기 위해서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고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었을 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만큼 임대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게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함으로써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를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같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임대 조건에서 임대료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5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 가치가 없잖아요. 물가가 좀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이상의 임대료를 내가 한 3만 원, 5만 원 더 받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물가 상승률에 대한 리스크를 임차자에게 전가는 방법이 위험을 전가한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입하냐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보험사에게 전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위험 관리에 대한 부문도요. 옛날에는 단독적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잘 들어오거든요. 그 안에 지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측정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험 분석하고 평균 분산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익이라는 것을 측정할 때는요. 이거는 주로 확률 계산이에요. 위험에 대한 것은 표준 편차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계산상에서는 명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을 때는요. 거기 보시면 257페이지 맨 상단에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상황별 확률이 있죠. 여기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있죠. 이거를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 이 기대 수익률에서 이 부분이 평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확률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아까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확률값이 50대 50이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제상에 보게 되면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비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일 수도 있고요. 낙관적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전체 확률은 100%인 거예요. 그 중에서 얘가 발생할 확률이 20%, 그다음에 얘가 60%, 그다음에 얘가 2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4%, 8%, 13%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곱하면 되는데 얘도 100분율이고 얘도 100분율이면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100분의 20이니까 0.2고요. 100분의 60이니까 0.6이고 100분의 20이니까 0.2.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0.2 하게 되면 0.8% 이렇게 나오거든요. 8에 대한 0.6이니까 4.8%. 13에 대한 0.2니까 2.6%. 그래서 얘네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더하면 이렇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평균적인 수익률은 8.2%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기대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에다가 기대수익률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가 확률 계산을 통해서 값을 도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위험에 대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거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하냐면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적인 사고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적도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할 때는 확률이 50대 50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다. 그죠? 0.5. 그 다음에 25%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역시 50%다. 그리고 5에 대한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2.5%고 얘 절반하면 12.5%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개를 더하면 30% 나오잖아요. 나누기 2하면 1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값이 50대 50이면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을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57페이지 하단에 있는 평균분산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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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